안녕하세요. 4월 7일 목요일 통키타참우 라이브 1주년 기념 알림방송입니다. 오늘은 1주년 기념으로 많은 분들이 출연하십니다. 첫번째는 멀리 고창에서 오신 음악의 진심이신 야니쌤과 샤프렌 두번째는 전 경남도 의원을 역임하신 이흥범 색소폰 연주자님 세번째는 부산 아트팩토리 공감의 대표이신 가수 김미님 네번째는 양산에서 오신 묘양산님 마지막으로 봄길 찾아 가을에서 오신 가을국하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녁 7시에서 9시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음악으로 통한다 통키타로 통한다 통키타 창호 통통 음악으로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